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제종시 사랑의 온도가 147도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제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62일 동안 집중 모금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당초 모금 목표액이었던 11억 1,600만 원을 크게 웃돈 16억 4,300여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 기부금액이 7천여만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14% 증가했고 법인 기부금액은 2억여 원으로 126%, 단체나 협회 등은 5천여만 원으로 157% 각각 증가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이 성금을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